안녕하세요. 편의점 샛별회에서 정샛별 역할을 맡고 있는 김유정입니다. 오늘 출연하셔서 불어색 역할을 하니 너무 겪다니? 이따가 한 대 맞을 거예요. 잘 부탁해. 배우라 하면 뭐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 없는데 살짝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아니 왜 병문 안 온 거 같은데? 신녀들이 신녀들 병문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선녀들 와가지고 안 먹지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이따가 한 대 맞춰봐. 말로 하지 말로. 하나 둘 오케이. 하나 둘 셋 조용히 같이 오케이. 나도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잘했죠. 이거 잘했죠? 진짜 잘했어요. 새별이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, 발차기 연습도 하고 싶습니다. 그나마 그 정도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편의점 새별이 아주 시원하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재밌는 드라마이니까요. 여러분 이렇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도 열심히 잘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저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왔는데요. 아아아 마지막 게임입니다. 한 번 해야겠다. 이렇게? 밑으로 놓으면 더 잘라야 돼. 잠깐만 밑으로 올게. 이렇게? 그러면 여기가 싸겠다. 넓은 면으로. 넓은 면으로. 안 돼요. 여기까지 안 나오지?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다시 precise 안 나와요. 이제 그렇게 되죠? 이렇게 해서요. 아아, 아아, 아아. 괜찮으나 좀і. 안 보여요? 그래? 오케이. 오케이. 봐. 오케이. 오케이